주위 드레인 유올 드롭에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취일구 몸쪽 꽉 찬돌 짓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줍니다 쇼입니다 뉴스 뉴스 전해줄 분 한 분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뚱불리 정상근 시사자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이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많이 걱정대로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각대장 배 소장님 오늘도 헐레벌떡이다 배 소장님 청취자의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밖에서 빛의 속도로 뛰어오고 계십니다 분홍색 티셔츠 입고 지각 3번이면 결석 하루 출연료 삭감하나요 당연하죠 삭감합니다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정상인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민주당 초강수의 후폭풍입니다 배 소장님 도착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한테 탈당을 하라는 제 권유하는 강수를 뒀는데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제 오늘 일 네 일단 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만 출당시키는 이유는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고 출당을 하면 의원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12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양희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나왔던 내용도 있고 또 경미한 사안도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면도 있지만 그리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당이라는 게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는다 이런 건데 이 출자가 한자로 쓰는 게 참 어려워요 의자가 거무룩자에다 옆에다가 날출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내치다 물리치다 내쫓기다 이런 훈을 갖고 있는 의자인데 자 배 수장님 권익위 조사 결과에 당사자들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 우상호 의원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한정 의원 김혜재 의원 양희원영 의원 오영훈 의원까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 당의 결정이 졸속이고 비위성적이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이 지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경기도 포천의 토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 결론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2013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 허가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감회장 후에 묘지 허가가 나온 다음 봉분을 다시 쌓아라는 안내를 받았다 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어제 보니까 무주택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무주택자고 그래서 이제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하기로 하는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죠? 네 12명의 의원인데 이 중에 6명이 조사 결과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용 의사를 맡긴 사람은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이렇게 6명의 의원들이고요 이 의원들은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당 지도부 권유를 수용하겠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떳떳하게 복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철회를 요구한 의원들은 우상호, 김혜재, 김한정, 오영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율상으로 아직 조사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오죽했으면 지도부에서도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취했겠느냐 그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하다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미적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 김중호 의원도 해명 또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수용을 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당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반면에 그래도 당을 위해서 노력했던 중진 의원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해명의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혐의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해명 기회 정도는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올해 재보궐선거 때만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선 의원 정도 되면 자기 대권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또 캠프나 또는 선대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유튜브로 김정수님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 얘기도 민주당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터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동아일보랑 인터뷰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발관에 대해서 당에 대한 전략적 배르심이 아쉽다라고 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양정철 원장이 평소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힘을 보태야지 오히려 초를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데 반면에 민주당 집권 전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거나 자기와 다른 의견에 너무 비난부터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상징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범 기자가 백신 접종을 했다고 그랬나요? 내일 합니다 내일 시민가 되니까 내일이네요 민방위 대원으로 얀센 그거 한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밀시 맞아요 저는 오전 9시에 열리자마자 가장 처음 왔습니다 얀센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23일까지가 유효기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다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이 뭐냐 지원한다고 해놓고 사실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가 취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만큼 방역체계가 잘 된 곳에서는 그 유효기간 내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취재하느라고 그러셨구나 사탕 하나 드릴게요 그거라고 해야지 두 번째 전문가 취재라고 했는데 어떤 분하고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 학회에 계신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는 없어요 취재현보? 네 누군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알았어요 두 번째 쇼미든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힘 속내는 곤혹 속내요? 속내 네 민주당의 땅특위 이후에 관련해서 어제 명단도 공개되고 그랬으니 국민의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고 또는 지금 전당대회로 한껏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또 당황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작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쪽으로 공연 넘어와 있는 상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당황 속 정치적 비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2명이 탈당 또는 출당되더라도 16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을 보면 이래도 가반정당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겉으로만 파격적인 조치다 결단의 숙고의 조치였다 또는 읍참마속이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퍼붓고 있고 또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고 복당도 가능한 일 아니냐 차기 대권 전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 결집한다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지지율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조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상당히 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받긴 받을 건데 민주당체는 권익위 조사를 안 받고 감사원에다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잖아요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요청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24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받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겠다는 주체가 못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감사원은 행정부 쪽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이건 입법부잖아요 네. 전혀 기능이 다른 거죠 3법 기능 속에서 네. 권익위는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 초반에는 좀 당황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조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렇게 대변인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법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면 법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언제 바꿔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을 원포인트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 전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장민지당 의원이다 이거죠 네. 이번 조사에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치적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또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대로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감사원장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11일 날 모레죠 당대표 어느 분이 선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뭔가 방법이 방안이 나오겠죠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조사 관련해서 당대표 추자들도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정해지지 않았다.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뭐래요? 뭐 감사원에서 하는 게 좋다는 게 당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라면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텐데 외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것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단체? 네. 주호영 후보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못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국회에서 그다음에 나경훈 후보는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요? 원칙면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11일 날 당대표되는 사람이 위로 사안인 것 같아요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 10시 한 반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2시라고 그러던데요? 오후 2시? 바뀌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10시 반 정도인데 혹시 시간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읽었던 기사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 걸로 2시에 가는 세계에 우리 허리케인 할 때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많은 중요한 일들이 2시에서 4시에 많이 발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영 기자 국민의힘 꼼수 좀 그만 부려라 국민 기만이다 이런 지금 김정수 청취자도 그런 의견 주셨는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 정당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을 국민의힘이 몰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사원법을 몰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 조항을 몰랐을 리가 없다 시간 끌기용의 얄팍한 꼼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자진 탈당 권유를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못 받겠다고 우기는 것은 꼼수와 억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합당 얘기가 오가고 있는 국민의당에서조차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당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권은희 원내대표가 오늘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조사를 받자 이렇게 권하게 됐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전수조사를 전부 권위기에 맡기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렇게 원내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한꺼번에 국민권익위에 가서 우리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기를 방문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원을 고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법 24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조항인데 그래서 감사원은 3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이게 총정리입니다. 요지입니다 저는 허리케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간다 야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트래블 버블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트래블 버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트래블은 여행이 여행 거품? 네. 여행 거품인데 이 버블이 그런 여행을 하는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또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범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람 몸 밖으로 거품 있는 것처럼 백신이 버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안전권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회복된 국가 간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지 않고 방역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간에 자가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는 국가들은 방역에 상당히 성공한 국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텐데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 바로 트래블 버블 논의가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물론 출국 전에는 코로나 검사 등 필요한 재반 수석들은 밟아야 되는데 7월부터는 이것이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싱가포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국, 사이판 등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래블 버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네. 저는 이게 사람 몸에 의존권자의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얘기했었던 것만요. 상대 국가하고 협정을 맺어갖고 해당 국가의 관광객이나 여행객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격리 여행 권역이다. 비누 거품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그런 거죠. 오늘 저 트래블 버블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은 6개입니다. 왜요? 지금 현재 일단 보도된 나라들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6개국이거든요. 어디라고요? 다시. 싱가포르, 대만, 태국, 고함, 사이판,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 중이다. 적극 검토 중이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이 백신 접종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그래서 민방위 대원으로서 첫 접종을 하는데, 얀센 접종. 맞습니다. 내일부터 저를 비롯해서 30대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어제도 70만 명이 넘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접종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920만 명이 나왔는데 이 정도 속도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 접종자가 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인구 대비 접종률도 18% 정도로 전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 목표가 6월 30날 마지막 날까지 25%, 1300만의 플러스 알파. 플러스 바이든 백신, 얀센 백신 100만에서 1400만까지 맞출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인데 여기에 맞춰서 어제도 화이자 백신이 다시 들어왔고요. 백신 공급도 계속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백신 공포 분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20대 사회 필수 인력 사전 예약도 조기 마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26만 명이 수요 대상이었는데 실제로는 20만 명에서 예약 마감은 됐습니다. 조금 추계가 혼선을 빚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만 명은 다음 달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얀센 도 들어왔죠. 그리고 또 7월부터는 3분기부터는 모더나, 화이자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백신 수급은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얀센 그러니까 얀센이 뭔 뜻인지 아세요? 얀센. 글쎄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학자 이름인지 아세요? 네덜란드?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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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아야 되나요? 간결하게 하시죠. 미국이 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단계예요? 우리나라가 1단계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단계면 좋은 거예요? 가장 낮은 주의 수준이죠.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입장인데 이 여행 경보 4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단계가 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본다 이러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서 4단계로 격상했거든요. 여행 금지를 내렸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일본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도 여행 재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싶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이런 수준이어서 굉장히 높은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24일 강화된 주의 단계로 올린 이후 196일 만에 다시 1단계로 오히려 내려와서 여행이 가능한 국가로 미국에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여행 4단계 가장 높은 데서 1단계 내려줬잖아요. 왜 독도 표기를 합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저는 IOC가 강력하게 일본에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제한에서 해외 여행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뭘까요? 뜬금을 품격 있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힌트 좀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품격 있게 뚱블리 정상훈 기자에게 객관식으로 질문합니다. 여행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열린 이건 뭘까요? 1번 트래블 버블. 2번 풍선껌. 3번이 있겠죠?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영구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 주세요. 한도과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링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총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명과 카페미늄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선물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이번에 배 소장 힌트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럼요. 지금 번호로 쫙쫙 올려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사탕 하나 아까 드렸죠? 피자 한 판 안 되나? 안 되고요. 이건 정상균 기자 이따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